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느 사회든 말과 글로 또렷히 표현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될 기준이나 그런 선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 지켜야 될 기준 조국 사태는 그런 기준이나 선을 우리 사회에서 파괴하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기준이나 잣대나 선을 망가뜨리는 데 많이 기여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9월 27일 날 대통령 특별 발표와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7일 날 특별 선언의 메시지는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검찰개혁 이른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목소리가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 검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국 수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가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관점으로 대통령의 특별 발표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수사 적당한 성까지 눈치껏 하라 그는 명시적으로 수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관련 수사 담당자들은 그렇게 아주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대통령은 조국 관련 압수수색도 못마땅히 했고 조국 자택 압수수색도 상당히 경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미 귀국 이후에 단 하루 만에 내놓은 조국 사태 수습책은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알았을떨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해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특별 발표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조국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 일반의 바람이나 강렬한 열망에도 분노하고 분노에도 분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바람은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그냥 덮는 것이지만 자꾸 검찰이 수사를 해서 파헤치니까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담아낸 내용이 9월 27일 날 청와대발 특별 발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앞으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알았을떨해라 그러면 문재인식 검찰개혁이 뭐냐 계획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문재인식 검찰개혁이란 것이 나는 문재인식 검찰개혁 조국식 검찰개혁이란 것을 계획이란 이름으로 공직자비수 자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사법권력을 몰아주는 일종의 장기집권을 위한 호석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히 중국의 공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모방해서 경찰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수사권을 남룡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높은 개선안이 아니고 계약안이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이지 결코 일반 국민들의 삶을 위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그런 개선작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선이라고 하죠 개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친문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선언입니다 빨리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을 압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로 하루 전날 9월 26일날 이번 주말에 10만 명 이상이 대검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참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9월 26일날 발표하고 오후에 발표하고 9월 27일날 오후에 대통령 특별 발표가 나온 거죠 충분히 상호 교류가 있었고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대검의 현직 권력의 아들들이 잡혀 들어가서 수사를 받을 때가 있었지만 아무도 시위를 주도해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검찰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시위로 수사를 압박하는 경우는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제도면 무리했으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체제 변화라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9월 27일 특별 발표 치명적 결함입니다 일반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검찰에 대한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뭔가를 특별 발표를 대해서 담을 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래에 법무부와 청와대와 조국 자신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개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절제된 검찰 안글 행사를 요구를 해야 그래야 우리의 대통령이죠 그들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검찰로부터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들의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가택 압수 담당 검사 압박 사건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피의자인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접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 직권남용이고 검찰 법법을 맹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위반 안 했다고 하죠 그게 조국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법을 위반하고 나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냥 그냥 본인이 우기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 1선 검사에게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갖고 전화를 해서 수차례 신속히 마무리하라 신속히 마무리하라 신속히 마무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공사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인간인 거죠 두 번째는 강기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사 개입 압박입니다 9월 26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해담을 하는 시간 검찰이 그런 일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의 의도가 의문이다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본인 스스로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저히 일어나서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한 균행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정도를 걸어서 해달라 이렇게 항상 균행 잡힌 그런 발언을 해야 그게 국민 일반을 대하는 그런 방법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자신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 무슨 생각을 하겠냐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냐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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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